자 이제 3라운드 이 히라이유지도 굉장히 다부지네요 아주 자그마한 선수가 아주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좋습니다 저게 어떤 한일간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복부 연타를 노리고 있는 히라이유지입니다 상대 목을 누르고 있는 김종석 저런 주먹은 데미지가 없고요 지금도 주먹이 엇갈렸습니다 앞면 바닥치고 있는 김종석 연타를 던져봤습니다 들어간 앞면 서로 치고 봤습니다 라이트 한 면 밀고 덜어가는 히라이유지 자 지금 밀려요 김종석아 또다시 라이트 랩트까지 흘러난 김종석입니다 오히려 뒷걸음을 치는 것이 거리를 맞춰주고 있어요 있네 3라운드 3라운드 앞면 바닥치면 김종석 이번엔 연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면 공격 승용을 했네요 네 자 계속 뒤로 밀리게 되면 상대방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트 한 면 다시 한 번 거리를 좁혀들고 있는 히라이유지 자 우려했던 부분들인데 계속 밀리죠 네 지금도 또다시 들어간 앞면 린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는 히라이유지 계속 누르지 마라는 주의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번져야죠 번져 아 늦어요 지금 아 렛츠고 지금 좀 위험했어요 네 제가 밀리면 계속 밀리는 향상이 계속 지속이 돼요 아 아 아 아 계속 따라 붙고 있는 히라이유지입니다 끈질기게 거리를 좁혀들고 있는 히라이유지 아 아 아 다시 벗부 쪽까지 노래 보건 히라이유지 아 아 아 아 아 지금처럼 랩스를 내기고 가보니까 지금 네 그럼요 아 아 히라이유지 아 히라이유지 히라이유지 긴 신장 신장 차이도 불구하고 네 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큰 선수와 싸우는 그 연습을 많이 한 걸 봤습니다 그렇죠 네 거리를 좁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히라이유지입니다 네 김종서의 거리를 전혀 주지는 못하 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김종서는 앞선을 내면서 거리를 막아 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집회되는 것을 그러니까 히라이유지의 거리를 자꾸 죽는 거죠 김동서가 네 엄마 나 안 살리자 엄마 3라운드 지금도 늦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또 러프 쪽으로 거치게 뭐라고 찍은 히라이유지 지금도 뒤로 물러나도 위험했어요 너 마지막 초야 마지막 초야 마지막 초야 3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 밀리는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배워가면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크게 걸릴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앞선을 내밀어 주니까 상대가 들어오다 걸린단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약간 좀 위험했습니다 네 지금 지금 이게 탔어요 네 그게 힘 있는 주먹이 얌전 쪽에 적중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뭐 히라이유지가 자신감을 완전히 얻었고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4라운드입니다 지금도 밀리면 안 돼요 네 먼저 주먹을 내밀 필요가 있습니다 룩 포인트를 깨앗게 웃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판다 쳐야 됩니다 네 걷고 짧게 룩 돌려줘야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코너에 머물 것이 아니라 돌려서 몸을 돌려서 빠져나와야죠 저는 반격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김종선 선수인데요 또다시 앞면 고개가 들렸습니다 한계점이 왔어요 결국 경기로 중단을 시키는군요 한계점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히라유지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종선은 사실은 버티지를 못했어요 히라유지 선수가 넘어트렸다기보다는 김종선 선수가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렉트 제대로 걸렸어요 그 이후에 코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던 김종선 선수입니다 지금 많이 휘청거렸습니다 사실은 이걸 버텨내기도 사실 쉽지 않았을텐데요 톱도 많이 들리고 4라운드 1분 2초에 히라유지 선수가 함께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종선 선수는 조금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장이라든가 신체적인 조건에서 장점이 있었고 좀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밤내내 히라유지 선수는 한번 볼 수 있을까요?